네,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저희가 오늘 해야될 일들이에요. 해야될 일들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쇼타임 뉴스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됐고 또 여기 있는 카메라가 보이시죠? 네. 이거 생방송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고 있어요. 설명을 안 해도 되겠네. 시작. 저희가 질문 타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선 저희가 할 일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번, 인사. 좋고요. 빨리 깜짝이야, 왜 그래? 빨리 깜짝이야, 왜 그래? 빨리 깜짝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팬들과 질문 타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은 손편지 답장 이벤트. 그리고 4번은 그게 뭐냐? 베스트 러브 5차 우승팀 수여식. 하트 비타민 나눠죽이. 다섯 번째는 저희가 만든 하트 비타민 나눠죽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무리 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120명이 넘으면 하이터치를 하고 150명이 넘으면 허그를 진행하기로 했죠. 몇 명이죠? 몇 명. 200명 넘었어요. 그러면 오늘 허그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토익이다! 네, 지금 케이크에 불이 안 붙어요. 안 하고? 안 붙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쟤가 여러분들이. 네. 아, 쟤? 안녕. 잘 보일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케이크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 인사는 했고요. 두 번째 하기로 한 팬들과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요. 질문은 여기 있어야 할 거야. 아, 거기 있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질문은 제가 읽을게요. 미안해요. 일단 제가 하나 고릅니다. 어, 러브들과 운동회처럼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이벤트가 있나요? 아니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어, 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저는. 아, 근데 운동회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난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운동회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운동회 말고. 소풍! 소풍! 이제 곧 겨울이라서 추워요. 신뢰에서 할 수 있는 법이에요. 네. 베커는 겨울잠을 자야겠죠? 네. 저는. 어, 신뢰에서 할 수 있는 법. 씨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씨름 자신 있어요? 씨름 벗고 이길 수 있어요? 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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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который, 뭐하고 있는지? 뭐하고 싶은데. 여보세요? 저런 다같이. 돌링 맞으면 재밌을까요? 저기, 바닷가가 어떻게 Gone. 겨울 바다. や살이군. 바다. 바다, 두쪽만 해하고 싶어요? 네? Bergen님. Henny unele어. 내가 faktiskt가 저게 뒤에 терриivan을 해봐야겠어요. 알겠죠? 아래에 들뜨리면 어떡해요. 미야. 광택아버 courtesy. 어디 걸리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자 다른 질문 받을게요 네 다음 질문 제 분이 말해줄거에요 저는 실시간 검색어 1등을 했는데 파자마 이븐이지 찬스 언제냐고 메시지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앨범 끝나고 다음주는 안되고 다다음주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를 해야되니까 예쁜거 사야되거든요 알겠죠? 다음 질문 한번만 골라주세요 제가 고를게요 제가 고를게요 제가 고를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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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